자궁함이 흔적도 안 보일 만큼 나았다는 것이다. 나한기도는 영엄함이 큰만큼 반드시 나한전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음기도나 지장기도와는 달리 기도하는 날짜 역시 신중히 정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나리 아파트에 사시는 보살님의 실화입니다. 봉은사 도반이신 보살님이 들려주시는 내용을 글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유저는 어느 날 몸이 유난히 안 좋아 병원 진단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궁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울며 신세안탄하며 부처님께 원망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평소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까짓것 어차피 인간이란 누구나 한 번은 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남은 인생 죽는 날까지 용맹정진해보자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개인간의 온갖 희노애락과 번민이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번뇌에서 과감히 벗어나기만 한다면 해탈도 할 것이요 성불할 것이요 못할 것이 무어냐? 라는 말씀에 문득 깨달음 비슷한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대로 대웅전과 관음전에서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약사여래님 전에서는 특히 강곡히 기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병은 별로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봉은사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산 뒤쪽 언덕에 올랐다가 영산전 나아전 앞을 지나는 순간 뭔가 잡아 끄는 듯한 힘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나아전에 들어갔습니다. 까다롭고 괴팍스럽기까지 하다는 나아님들께 올리는 기도라서 어렵게만 여겨졌습니다. 마침 어느 분인가 도바님인가. 보시품으로 두고 가신 16대 아라한 예찬이라는 나아기도 집이 있어서 보니 나아기도 방법이 쉽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열심히 나아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아님들 한 분 한 분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사 하는 눈물어린 기도를 올리며 108배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잠자는 중인데 잠결인지 깬건지 비몽사몽하는 중에 대소변을 이부자리에 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창피한 생각이 들어 불을 켜고 보니 하혈이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속에 들었던 썩은 살피고름도 함께 쏟아져 나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개운했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 정기검진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궁암이 흔적도 안 보일 만큼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봉운사 영산전 나안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전국 성지 순례를 다니며 나안도량에는 빠지지 않고 들르며 나안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안기도의 영험과 공덕을 불자 도반 여러분께 제가 몸소 겪은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며 번뇌와 병고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림들과 나안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번뇌와 병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고에 시달리시는 모든 분께서는 힘을 내소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소서 반드시 16분 나안님들의 가피가 여러분에게 내려져 완전 쾌유의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안기도는 영험이 빠르게 있어서 기도빨이 직빵이더라는 말도 합니다. 저도 애들 입시기도 때에는 항림사, 보문사에 나안기도 꼭 동참했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영험한 기도의 성취는 오로지 자기의 정성과 공덕이 있어야 하고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을 내어야 함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관자 장관자 아멘